나 몇일 호강했다 생각하고 의자아쁘야지 뭐, 오해할 겐데.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게는 질 않아. 자, 남자야. 야, 오늘따라 달빛이 그냥 죽어주신다. 보름인데 그라모, 좋지? 아, 그냥? 여보, 더 있다 아이가. 어디? 오늘 내 고기 사준대. 언제 엄마 간 같이 한 번 가자. 3시 가면 이것 좀 나올 텐데. 와, 당신 보고 내락할까 봐서. 아이고, 당신이 웬일로. 야, 고기 쏠라고? 야, 너 뭐 잘못했냐? 쏠 일이 있으니까 쏘는 기지. 당신이 엄마가 내한테 영양제 사다 준 거 모르지? 어? 오, 혼자 이게. 얼라 하나 없는 거 빼 뭐. 억수로 복터진 여자란 걸 내 이번에 안 알았나. 엄마는 없는 돈 쪼개가 내 영양제 사다 주지러. 남편은 내 몰래 큰 애 터지게 삥땅 치가. 고기 사게 먹인다고 침 마음껏 다 꿀딱 삼켜 사치러. 이만하면 됐지. 안 글라. 그렇지, 그럼. 야, 은자야. 그 저... 그 영양제 내가 먹으면 안 되겠냐? 임산부 철분제다, 이 화상아. 아, 임산부? 아깝다. 아, 아깝다. 아아! 아, 아아! 아아앞아! 아이고, 얘들아, 얼마나 다. 아, 아줌마가 줌 짱뚱 완전 짱이에요. 옆 마을 애들이랑 구시베튀기 내기했는데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다. 내년에도 꼭 해주셔야 돼요. 형, 너희는 이 아줌마 볼에다가 뽀뽀도 안해놓고서 못쓰. 아줌마한테 아저씨가 있잖아요. 우리 갈게요! 우리 갈게요! 자! 조심해라! 오늘 가면 어디 살다니? 은자야! 당신한테는 아들 같은 나이 있지 않냐! 내가 가줄게요! 응응응응! 그는 맞다! 된장 만드는 종갈집이 어디쯤이에요? 하고 올라가면 그래 이쪽으로! 무슨 사람들이 왜 그 집 식구들을 묶고 다녀? 할머니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투자할 테니까 대규모로 사업해보자고요. 된장? 한길선 어르신네 좀 뵈러 왔는데. 누구 신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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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견적! 하나도 빠짐없이 뽑아서 그때 다시 연락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집에도 문자 아들 또라에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야. 돈? 돈? 형 뭐 사고 쳤냐? 아니야! 김종수씨 되시죠? 누구세요? 너의 눈빛 속에 반짝이는 눈물 사랑해 너의 눈빛 속에 반짝이는 눈물